아프고, 냄새나고, 시리고, 그런데 치과 가기는 무섭고 근데 치과가 간다면 병원비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고, 어쩔 수 없이 꾹 참다가 아파서 치과 갔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볼까요?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치아보험 선구자,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치아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90일 이후에는 면책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보존지료죠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마감, 글래스, 아미노머, 보카레진 등 1년 미만 시에는 50%만 보장이 되고 1년 이후에는 100% 또한 보철치료죠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이 세 가지는 보철치료 연구치를 발치한 다음에 보영물을 씌워서 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철치료는 2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고요 2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 아니면 고지 위반한 사례 여러가지 사례 때문에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라 불신을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은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입하고 사후 보상관리까지 모두 다 저 보호망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세 가지 항목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틀리한 적이 있냐 틀리한 적이 있으면 거절이죠 그래서 제대로 틀리한 적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이다 자 두 번째로는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고지를 안 해서 나중에 불의, 강제, 해지 그 다음에 보험금, 부지금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원칙적으로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 또 하나 일단은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을 받았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 모든 거 고지하면 거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만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잔존 측은 뼈 조금만 있는데 이거 임플란트 했을 때 보상이 되냐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유치만 있는데 연구치는 안 났다 근데 이것도 발치해서 임플란트 하면 보상이 되냐 그리고 보존치료는 연구치나 유치나 모두 다 보상이 되는지 수많은 저 보험왕한테 질문한 경우가 있어요 저 보험왕이 제 컨텐츠에 천 개 이상 치아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이제 살펴보시고 돋보기랑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하시면은 저 보험왕이 예전서부터 많은 영상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히 보셔서 준비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든 보험 상품은요 가입보다는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약관이나 똑같은 보장 내용이 똑같은데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장 혜택과 보장보험은 틀려지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치아보험 일단은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에 대해서 불신 보험금 못 받는 사회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만 고지하며 가입하는데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꾹 참다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목돈 깨지지 마시고 뭐든지 미리미리 치아보험도 계획 있게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목돈 쓸 자금을 미리미리 추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저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나중에 목돈 깨지기 싫으면 미리미리 치아보험만 믿으세요 고맙습니다